반갑습니다 혁신성장 4.7조 이렇게 많이 투자하는 부분 수혜주에 대해서 이런 종목군들 전반적으로 한번 훑어봤습니다 이런 부분들 하나씩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바이오헬스 기업 먼저 빛컴퓨터 한번 보겠습니다 혁신성장 분야별 투자한 데이터 ai의 1조 600, 5G의 6500, 빅3 바이오헬스의 1조 2800, 미래차의 1조 4900 이 정도 되어있죠 여기에서 비트컴퓨터는 바이오헬스 쪽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보시면 바이오헬스는 의료 데이터 중심 병원 5곳을 지정해 단일 병원 단위로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바이오로봇 정밀 의료기기 등 미래형 의료기기 시장 선정위에 보험부처 공동 연구개발을 추진한다 이런식으로 이야기가 되어 있죠 이 관련된 기업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컴퓨터입니다 비트컴퓨터 먼저 저렇게 테마성으로 한번 바람이 불만한 큰 청사진이 나왔죠 그렇게 되면 한번 레이스가 펼쳐질 가능성이 큰 종목들이 나타나겠죠 그중에 비트컴퓨터 보시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자 시가총액이 687억 얼마 안되죠 PBR도 1.61 정도로 얼마 되지 않습니다 배당수익도 주죠 1.77% 작년에는 적자가 났기 때문에 PER이 나오지 않고 있죠 올해 1분기에는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78억에 1분기 11억 영업이 11억 단기 순이익이 18억 정도 되고 있죠 매출액이 계속 이제 350억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있죠 요정도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배당도 주는 나름대로 좀 딴딴한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성장이 이렇게 급격하게 일어나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 있죠 시총 687억 자 종목 한번 보시면 조현정 외 3인이 26.64% 가지고 있습니다 자사주가 1% 정도 되죠 자 당선 의료 정보 사업 그리고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그리고 IT 교육 사업을 용유를 하고 있죠 자 저런 이제 혁신 성장 부분에 바이오헬스 부분에 이렇게 해당되는 이런 의료 정보 사업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약품 정보 컨텐츠 그리고 적정 청구 유도 서비스 등 전문적인 의료 컨텐츠와 소프트웨어와 결합된 의료 정보 부가 솔루션 서비스로 경쟁사와 차별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2018년 12월 말 기준으로 국내외 900여 개의 기관에 원격 의료 시스템을 구축해서 구축 실적 1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캄보디아, UAE, 몽골, 브라질, 태국 등 해외도 수출을 하고 있죠 나름대로 뭐 강소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이런 4.7조 투자에 바이오헬스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비트 컴퓨터 보시면 사업 영역이 의료 정보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병원 솔루션 부분 쭉 많이 있죠 클레머 영상 EMR 시스템, 중소병원 HIV, 요양병원형 등등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디지털 헬스 사업 부분이 있죠 원격 의료 시스템, 부스의 원격 의료 시스템 뭐 이런 부분이 있고 공공 보건 사업 부문도 지금 있습니다 공공 부문도 있죠 교육 사업도 비트 교육센터로 해서 상위 1% 전문가로 키워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렇게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 영역 쪽에서 지금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 이런 부분 보면 뭐 그렇게 나쁘지 않죠 영업이익률도 13% 이렇게 나오고 있고 작년에는 좀 장사를 좀 못했죠 자 ROE도 올해는 10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부채는 33%로 양화하죠 당자비율도 100% 이상으로 양화합니다 유보율은 420% 정도 되고 있죠 자 배당은 뭐 줄 때도 있고 안 줄 때도 있고 뭐 그러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이죠 자 비트 컴퓨터 비트 컴퓨터 차트를 한번 보시면 얘는 정말 오래 됐습니다 정말로 오래 됐죠 5회 동안 코스닥이 상장돼서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최근에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하락을 하고 2018년도에 적자가 나면서 최근에 많이 하락했죠 240월 선 부근까지 이렇게 내려왔다가 꼬리 달고 다시 올라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주봉상에서도 역배열로 상당히 많이 내려갔죠 자 이 바다권을 보면 2014년 수준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도 상당히 많이 하락을 했죠 자 이렇게 하락을 하고 1분기에는 실적 턴아라운드를 만들어 냈죠 자 만들어 내고 최근에 이제 시장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다가 지금 다시 이렇게 올라서고 있는 중입니다 자 21선 이제 올라섰죠 그리고 오늘 대부분의 종목들이 요런 시가 좀 높은데 조금 낮아지는 음봉이 이렇게 오늘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바다권에서 좀 올라온 부분 조금 열기를 시키는 그런 흐름이 오늘 뭐 시장 전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죠 자 이런 상황에서 봤을 때 지금의 위치 상당히 좀 많이 내려와 있다 그리고 1분기 턴아라운드를 이제 보여줬다 이런 부분 그리고 이제 바이오헬스 부분에 이런 혁신성장으로 투자되는 그런 금액 부분 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비트컴퓨터 회사 내용이나 지금의 주가의 위치 그리고 실적 부분 이런 부분을 다 종합을 해 봤을 때 뭐 나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많이 하락을 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4.7조 이렇게 투자하는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이 자 이런 부분이 이제 뭐 섹터별로 돌아가면서 한 번씩 들썩들썩 할 걸로 보여집니다 시장 분위기에 따라서 또 이제 뭐 여기가 한번 올라가면 또 저기가 한번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테마 주들이 좀 많이 형성 될 만한 그런 소스가 제공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그런 식으로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이렇게 비트컴퓨터 보면 한 번씩 이렇게 거래가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툭툭 치고 올라가는 경우들이 한 번씩 발생을 하죠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 뭐 18% 올라가고 14%도 올라가고 뭐 유지는 못하지만 이런 식으로 한번 올라가는 그런 끼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국인의 이런 보유량도 뭐 2. 몇 프로로 그렇게 많지 않죠 자 그리고 이 정도의 위치라고 하면 이제 요런 부분들 이렇게 매집을 해 놓고 한번 이렇게 튀는 부분 구간들이 생기죠 이런 튀는 구간들이 생길 때 고가 13% 이렇게 올라가고 한 번씩 하죠 그런 시기를 좀 기다렸다가 한 번 이제 이렇게 주목을 받을 때 그런 어떤 또 뉴스를 동반한 그런 상승이 한 번씩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그런 상황이 딱 발생하면 또 이 시련하고 뭐 이런 식으로 뭐 하기도 괜찮을 걸로 보여지고 또 이제 이런 테마가 형성이 되면서 시장 분위기 다시 좋아지고 하면 지금 위치가 워낙에 바닷권이죠 워낙에 바닷권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수혜 주다 이렇게 뭐 또 분류를 하면서 한번 레이스가 펼쳐진다 그러면 또 이제 한번 상승 흐름을 좀 타고 갈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번 시간 혁신성자 수혜주 중에 첫 번째로 바이오헬스 쪽 지금 뭐 강소기업이죠 작년에 적자를 봤지만 올 1분기에는 턴아라운드를 흑자로 만들어낸 이 비트 컴퓨터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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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